안 맞네, 자꾸 왔어. 어디서 왔어. 야, 야, 다 먹잖아. 아, 이게 뭐야. 야, 전화하고 팩팩을 먹을 수 있어. 아니, 이런 악마의 게임을 하는 걸로. 야, 이거 좀 그래요. 한 번만 더. 뚱뚱이가 뭐야. 미스왁스. 지금, 지금. 지금 오더웨이. 지금 불멸아치. 너 왜 울 일이 생겼냐? 오늘 크리스마스 특집니까 여비호 안 나옵니까? 오늘 여비호 나오면 밧다리가 딱 좋거든요. 여기 지금 정상에서 한 번 걸리기가 났거든요. 지금 복장 땐 한유주 씨가 너무 고맙다고. 자기 또 밧다리 생긴 날 것 같다고. 복장아, 대충같이. 어쨌든 오늘은 누구 오시나요? 네, 오늘은 크리스마스 특집을 마주해서 굉장히 사랑스러운 게스트 여러분들을 보셨습니다.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게스트분들이 저 케이크 뒤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. 맞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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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. 제작진분들이 크리스마스 특집. 자, 여러분들이 함께 나와주세요 불러주시면 등장하실 겁니다. 얼마나 잘 들었을까요? 제작스러운 게스트. 기대됐다, 크리스마스. 어떤 분이실지, 어떤 천사가 왕님 해주셨을지. 천사다, 천사. 자, 나와주세요. 나와주세요. 누굽니까? 나와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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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주쳐라 막주! 좋아. 메리크리스마스. 누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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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주쳐라, 박주! 베리 크리스마스. Bah이 안 온 거 같아. 야 정여규, 용규야. 장난해. 장난해. 천천히 내려와. 천천히, 형도랑. 아니, 이게 뭐야. 네넨 하는 거 봐. 면차 하는 거 봐. 면차 하는 거 봐. 몇 말 해. 면상이 형. 등장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. 형, 혜연이야. 형, 좀 뜨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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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! 야, 뭐래? 나 때렸어? 나 때렸어? 나 때렸어? 어디서 탔어?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누가 형도. 누가 형도한테. 아, 이거 참 정말 오늘 깜빡 놀랐네. 아, 이게 뭐야. 아니, 이게 뭐야. 아니, 이게 뭐야. 왜 이렇게 똥댕이들이 나왔어요? 똥뚱이다, 똥뚱이다. 똥뚱이다. 야, 우리 한번 보여줘. 야! 아니, 보여주기 벌써 힘 다 빠졌는데 뭘 보여줘. 야, 신동아. 예. 나 네가 뚱뚱한 줄 알았거든? 예. 날씬하다. 날씬하네. 제가 형이 제일 날씬하지. 야. 아이고, 아이고. 형, 주민. 주민 모르는 사람도 있어. 주민 모르는 사람도 있어. 저희 생명이. 난 매니저 같이 나온 줄 알았어. 정대에서 최고의. 정대.